너무 달아 와 오늘은요 대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이 대게를 먼저 쪄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살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달아요 달어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는 대게 남은 다리 끝에 있죠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였어요 또 국물이 얼마나 시원할지 궁금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다시 먹어도 맛있는데 되게 달아 너무 달아 잘 먹으면 좋겠죠 오.. 오.. 기름장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 계란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